지금 우리는 수많은 물건과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편리해질수록 선택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물건과 정보에 휘둘리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은 없나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뜻밖에도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에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사람이 바뀌고 더 나아가 하루하루의 일상뿐 아니라 인생이 풍요롭고 충실해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지니지 않고 단순하고 간편하게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일이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나를 둘러싼 세계가 바뀌고 눈앞에 충실하고 밝은 인생이 펼쳐져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지저분해지면 당장 눈에 띄기 전에 바로 깨끗이 채울 것 시간도 노력도 필요 없는 작은 청소 습관이야말로 늘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며 힘든 대청소에서 해방되는 길이랍니다. 청소뿐 아니라 수많은 나날의 작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과 생활에 좋게도 나쁘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습관 잔돈을 소중히 어기는 습관 늘 웃는 습관 되도록 차를 타지 않고 걷는 습관 등등 헤아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삶이 얼마나 쾌적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물건은 한정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든다. 특히 동작이 느린 고령자는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난잡하게 널려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벽의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또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이 눈에 띄지 않아 여기저기 찾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외출이 늦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져 더욱 피로해진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할 때도 성가시다. 하나하나 치우면서 쓸고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청소 기피증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방은 청소하기도 귀찮지만 치워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즉, 청소 효과가 크지 않으니 효율이 나쁜 셈이다. 청소를 해도 말끔해지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생각에 즐거워해야 할 노후의 일상이 답답해진다. 마치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까지 밀어올려야 하는 바를 받은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처럼 그렇다면 이 귀중하고도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손에 닿는 곳에 있을 것 소유물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할 것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수납 공간의 60% 내에 물건을 보관하면 물건 때문에 희생하는 시간도 줄고 물건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늘 여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단 불붙으면 꺼뜨리는 데 고생하는 타입이었다. 나이 든 지금은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줄여나가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물욕과는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 만약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도 바로 그 물건을 사거나 집안에 들이거나 하진 않는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 액세서리 같은 것은 사지 않기로 했다. 싸게 주고 산 것들을 포함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다 펼쳐보면 과연 앞으로 하고 나갈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 나이를 생각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식는다. 팔고 싶어하는 저만에게 예쁘네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보는 것만 즐긴 후 일단 그 자리를 떠나 집에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그것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귀가하여 다시 점검해보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처분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나이만큼 집에 잠들어 있는 버물도 많을 것이다. 몇 살이든 갖고 싶은 것은 생긴다. 그럴 때는 일단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기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필요한가? 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본다. 언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를 묻는 동안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어딘가로 사라진다. 뭔가를 갖고 싶고 사고 싶어졌을 때 자제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을 떠올리면 마음의 갈등에서 대부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테니 그 물건의 철회는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 나이만큼 주변이 많은 물건들로 가득할 테니까 되도록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쓰리알의 생활을 추구하려고 한다. 쓰레기를 줄이고 쓸 수 있는 물건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다른 형태로 바꿔 활용한다. 개인의 생활에 단단히 뿌리내리면 물건은 줄고 자원은 풍부해질 것 같다. 1분 이내의 가사 습관으로 쾌적한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의 집안일은 내가 직접 한다 라고 정해두면 하루하루가 순조롭고 쾌적하게 흘러간다. 매일 이어지는 가사에 나만의 리듬을 갖고 임하면 청소 효율이 좋아 늘 집안이 깔끔한 상태가 되므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가사의 포인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입력시키는 것 특히 청소는 뭐음뭐을 하면서 뭐음뭐을 하는 김에 해치워버리면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시간도 들지 않으니 효율적이다. 창문을 연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집안의 공기를 순환시킨다. 하늘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하면 오늘도 힘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활기를 되찾고 의욕도 샘솟는다. 집안에 탁한 공기와 냄새가 차있으면 먼지가 모이고 지저분해진다. 반면에 늘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집은 청결감으로 가득하여 그곳에 사는 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상쾌해진다. 침대 정리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이불을 들추고 시트나 베개 커버에 주름을 편다. 침대 주변으로 바람을 통하게 하여 습기를 없앤다.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침대 정리를 나중으로 미루면 더 귀찮아지므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해버리는 게 좋다. 방에서 나올 때 침실 정리 정도는 이것으로 완료 상태여야 한다. 시간도 들지 않는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 침실이 말끔해진다. 침대를 정리하면서 주변에 쓰레기나 얼룩이 있는지도 체크. 스탠드나 알람시계 위에 쌓인 먼지도 탄다. 샤워 시간은 청소 타임. 욕실은 숲기로 답답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부지런히 환풍기를 돌리고 창문을 연다. 따로 청소 타임을 두기보다 샤워하면서 얼른 해치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샤워를 끝난 후 더러워진 바닥과 벽에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 사지 말고 산샘진다. 60대 중반의 어느 부인 댁을 방문했을 때 주방과 현관 주변의 자투리 공간이 포장도 뜯지 않은 상품이든 골판지 상자와 종이 가방으로 점령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에 대해 나는 내키는 대로 충동구매를 해서 큰일이야 라고 설명하는 그녀. 하나하나는 그리 비싸지 않은 일용품이지만 모으면 제법 큰 금액일 것 같다. 젊었을 때부터 쇼핑을 좋아했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재 60대 후반에 들어선 일본의 베이비 부모 세대 단카이 세대의 대부분이 고도 경제 성장기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은퇴하고 자녀 양육도 끝났고 대출금 상환도 끝났을 때다. 물론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안고 있지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재산은 갖고 있다.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 광고를 보면 편하겠다, 귀엽다, 예쁘다 하고 자꾸만 끌리니 의류나 소품 등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이들에겐 이런저런 사기꾼의 유혹도 심심치 않게 다가온다. 노년의 쓸쓸한 마음을 어떻게든 이용해보려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노인의 주머니 속에 든 돈이다. 물건을 살 때는 기분도 좋고 앞으로 유용하게 쓸 것 같지만 막상 집에 들고 오면 보관할 장소도 없고 사용할 기회도 잘 없다. 비슷한 물건이 이미 찬장이나 장롱 속에 잠들어 있기도 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니 포장도 뜯지 않고 방구석에 쌓아놓게 된다. 그걸 볼 때마다 또 쓸데없는 걸 사버렸다고 후회한다. 쇼핑으로 즐거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어두운 자책으로 감게 물든다. 장롱 안쪽에 넣어둔 채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본인이 죽은 후 귀찮은 쓰레기가 되어 남은 가족을 힘들게 한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물건이었어도 그 사람이 없어지면 돈을 제외하곤 그냥 쓰레기일 뿐이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이나 실현의 고통을 쇼핑으로 달려도 된다. 필요 없는 것을 사버렸다는 후회는 감수해야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강한 고령자는 갖고 싶으면 즉각 사기보다 사는 즐거움을 떠올리며 가게를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운동 부족 해소로도 연결되고 시간을 두고 몇 번이나 보고 고민하는 동안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었다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거나 사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거나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충동구매는 자제한다. 정말로 갖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보고 고른다. 평소에 윈도우 쇼핑을 즐기면 유행이나 계절감, 적당한 가격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상품을 보는 안목이 길러져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나가는 게 귀찮다면 카달로그나 광고를 보고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며 상상의 나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시간을 끌다가 원하는 물건이 없어진다면 그럴 땐 인연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깨끗이 포기한다. 그 덕분에 물건이 늘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안 그래도 집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쓰레기집이 되지 않으려면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 곤란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경우 집 한 채 2만 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어떻게 하면 집이 깔끔해질까요? 이런 내용의 상담 편지나 전화, 메일이 자주 온다. 물건을 버리세요. 라고 대답하기는 쉽고 그러면 고민은 즉시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물건을 전부 버렸더니 마음이 허전하여 오히려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물건과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의 마음과의 관계는 생각외로 깊다.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검사하게 생활하면 에너지 절약으로도 연결되고 왜 그런지 가슴이 훈훈해진다. 그러나 아깝다고 생각하며 꽉 찬 공간에 억지로 수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집안에 물건이 쌓여버린다. 쓸 일이 없는 증정품이나 사은품 고장난 시계나 전자식품 따위가 집안에 비좁게 들어앉아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기 어렵다. 결국 위생적이지 못한 먼지투성이 쓰레기집이 될 테고 화재나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더 위험해진다.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물건을 정성껏 손질해가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물건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새로운 물건을 하나 샀으면 반드시 뭔가 한 가지를 바래 과거로 하는 게 좋다. 물건의 주소를 정해두면 안심이 된다. 늘 물건을 찾고 있는 노인은 왠지 비참해 보인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나는 물건의 주소를 정해둔다. 눈에 안 보이면 같은 물건을 몇 개나 사게 되는데 주소를 정해두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지 않는 이점도 있다. 물건을 두는 장소를 정해놓는다. 사용하면 반드시 원래 있던 곳에 둔다. 이걸 습관화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물건의 주소를 정했으면 옆에 남는 공간이 있다 해도 정해둔 물건 외에 불법 침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른 건망증으로 뭘 찾고 있었더라? 하고 자주 깜빡깜빡하기 전에 물건은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두고 반드시 원위치에 되돌려 놓는다. 이런 습관을 착실히 만들어 놓으면 건망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물건도 필요 이상으로 늘지 않고 주거 공간을 산뜻하고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오키사치코 저자의 홀가분하게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노년의 우아한 삶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저는 아직 노년이 아닌데도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어려도 깜빡깜빡 뭔가 잘 놓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국은 거의 번호키잖아요. 열쇠로 여는 집도 있겠지만 제가 호주에서 사는 아파트는 열쇠로 여는데 제가 사인펠드라는 옛날 시트콤을 좋아하는데 거기 어떤 에피소드를 봤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서로 집 열쇠 여분을 이렇게 서로 보관해 주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진짜 위험하다 혼자 사는데 열쇠 부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친구한테 하나를 맡겼어요. 제가 열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정말 신기한 게 며칠 있다가 열쇠를 집 안에 놓고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원래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뭔가 새로운 택배 시스템 이런 걸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당황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집에 열쇠가 있는데 문을 이렇게 잠금으로 하고 닫아버린 거죠. 제가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열쇠를 들고 다니고 또 하필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받은 물건이 고양이 사료인 거예요. 엄청 무거운 또 열쇠가 없으면 제가 있는 층에 올 수가 없었는데 운 좋게 건물 관리인이 저녁 시간에 뭔가를 고칠 게 있어서 왔다가 저를 제 층에 데려다줘서 일단 집 앞에 사료를 놓고 우버를 타고 친구 있는 데로 갔죠. 그래서 열쇠를 받고 열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원래 문 앞에 있는 신발장 같은 곳에 열쇠를 딱 두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 들고 나가도록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당황하면 그걸 까먹는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저희 집 문이 이렇게 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길다란 막대기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열리는 그래서 열쇠를 무조건 손잡이에 걸어놔요. 그럼 이제 문을 열 때 열쇠가 이렇게 잡히니까 무조건 들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큰 집에 여러 가족과 함께 살면 열쇠 보관하는 걸 각자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현관의 열쇠 한만 보면 누가 집에 있고 누가 나갔는지 혹은 누가 깜빡하고 키를 안 갖고 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럼 가족의 동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사람이 바뀌고 더 나아가 하루하루 일상뿐 아니라 인생이 풍요롭고 충실해집니다. 맞아요. 사는데 의미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다 놓아버리면 누가 날 쫓아다니면서 너 인생의 과제는 이건데 왜 안 하고 있니 뭐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루틴을 정해주고 행복해지는 과정을 즐기면 그게 괜찮은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홀가분하게 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